반갑습니다. 주인님들 조커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매크로 시장의 웬만한 리스크는 전부 다 해결이 됐죠. 국내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가 된 상태고 국외에서는 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미국 대선이었죠. 미국 대선이 이제는 끝났죠.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인 악재 또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소화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악화된다는 이런 우려감이 웬만큼 이제는 차트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재료만 나와도요. 다음은 이제 4분기 실적이죠. 4분기 실적부터는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재료가 이제는 크지 않아도 워낙 변동성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재료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와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죠? 엔비디아에다가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 전방산업인 엔비디아의 이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1년치가 완판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지금 산업이 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금투세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자 제가 내부자료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반도체의 수출이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자동차가 2위고 역대급으로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만 뒤로 빠졌었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출 1위는 여전히 반도체가 맞다. 그러나 국내 시장만 지금 디커플링 된 상황에서 현구가는 노려볼 만한 가격선이다. 다만 공매도 때문에 대형주는 잠시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제가 이전에 며칠이죠?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날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가 못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공매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공매도가 엄청 심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DBI텍 얘네들이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기사들 내용이 뭡니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역대급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스나 기사들은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공포감을 형성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 때렸죠.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이익을 받습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공포감을 주면서까지 주가를 내려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새로운 HBM 칩이 나옵니다. 6세대죠. 얘가 공급 계약이나 이런 걸 진행이 되면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주가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 가격선을 빼서 물량을 개미들한테 뺏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단기간 안에 어디까지 뺐습니까?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23년 1월까지 뺐습니다. 가격선이 똑같죠. 자, 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이런 걸 보고요. 개미들이 정말 많이 이 뉴스와 기사 하나로 휘둘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가격선이 동일한 시점입니까? 가격은 똑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군의 이 현 상황은 다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코로나 정도 아닙니까,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이제 막 끝난 시점에서 이때는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나왔죠. AI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졌고 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에다가 우리 메모리를 붙여서 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AI 칩까지 완판이 난 상황이고 자, TSMC의 파운드리까지 완판이 지금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가격선은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졌는데 가격선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의도한 게 공매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원하는 가격선까지 얘네가 뺐죠. 그리고 오늘자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얘네가 원하는 가격선까지 오니까 물량을 지금 엄청나게 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쪽에서 50만 주를 지금 담고 있죠. 오늘 날짜. 자, 10월 30일까지 얘네가 엄청 순매수를 들어왔었어요. 기간 쪽에서는. 자, 외국인들은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 기반으로 이제부터는 물량을 담을 예정인 것 같은데 오늘 날짜부터 50만 주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개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뺏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일단은 기사가 벌써부터 떴습니다. 트럼프의 엇갈린 반도체 TV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갔죠. 반대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있죠.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만인 TSMC가 이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내리려고 할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층이 어디입니까? 자, TS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SK하이닉스와 바로 우리 삼성이죠. 자, 그러면은 TSMC가 가지고 있던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을 이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반사적인 수혜죠. 자, 우린 이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하반기 그리고 25년 초까지 제가 HBM 6세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맞춰서요. 우리는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주계약권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를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미반도체 수주계약권을 많이 보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TC본더라는 거를 납품을 하고 있죠. 자, TC본더가 HBM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비예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수주계약권이 많이 나온다는 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 번 납품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 한미반도체의 수주계약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수주가 쌓이면은 얘도 수주가 쌓여서 이 HBM에 필요한 TC본더를 주문을 했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내부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7이라고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내부 자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우리가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이 조선 쪽이랑 철강산업 쪽, 그리고 방산, 그 다음 원자력,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었죠. 바로 코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트럼프 관련 주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6%가 올라가셨었죠. 스테딩 재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 재료와 함께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를 좀 보면요. 어제 장대의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단기간으로 조금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요. 트럼프 관련 주가 단기간으로 지금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 뽑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장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은 트럼프 대장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트럼프 대장주 같이 남겨드릴 겁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지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앞서서요. 이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돈을 잃는 과정이 혹시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한 다음에 손실이 나면은 원금을 찾기 위해서 더 큰 자금을 끌고 와서 보통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정보를 찾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보통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과정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보줄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리가 어떤 거죠? 자,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처음 시작했던 이 100만원이라는 자금한 돈이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굴러가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1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만원으로 만드는데 8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00만원은 몇 배입니까? 2배죠. 그러면 1개월 차에서는 우리는 딱 2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서도 동일하게 딱 2배만 신경을 쓰는 거고 3개월 차에도 딱 2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시간, 텀을 가지고요. 수익을 받던 이 자금을 빼지 않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 볼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전주를 이용해서 종가 배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가 배팅을 하는 이유는 이 장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안 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을 바꿔주죠. 그럼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수익을 보려고 하신 분들한테 맞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이 정도가 평균 수익률입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일 장에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두 종목을 세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즈웍 스튜디오 먼저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은봉으로 내려왔죠. 자, 결국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 갭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만 배팅했었어도 동일하게 세력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매도하고 나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즈웍 스튜디오 말고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똑같습니다. 갭으로 띄운 상태에서 은봉으로 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물량을 아침에 갭을 띈 상태에서 물량을 우리 개미들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를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자, 물론 저희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만드는 판을 잠깐 역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물론 이게 100%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원칙만 지키셔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은 종가에 사면요. 욕심이 내가 조금 나더라도 아침에 팔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욕심 내지 마시고 자, 종가 배팅을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저한테 7979-4743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문자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종가 배팅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매집주가 있습니다. 자, 매집주는 정보주 위주로 많이 들어갈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저점 그리고 눌림목 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1차, 2차, 3차 보통 2차든지 아니면 3차까지 나눠서 매집을 하는 종목입니다. 저점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내가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예시로요. 제가 노바렉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분기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요. 예상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바렉스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요런 도표, 그리고 이 도표까지 같이 드렸었죠. 자, 1분기 실적 비례해가지고 2분기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노바렉스 주가를 보면요.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기 실적 다가오니까 주가가 날라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프로 올라갔냐? 23%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요렇게 조금 크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조금 들어갔던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22일 날에 제가 샤페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고가가 나왔죠. 12%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렸던 종목이 DGP 종목과 그리고 태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요렇게 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DGP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이 나왔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건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간 건데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적정 주가가 오면 저는 그 주가가 더 올라가던 말던 신경 안 씁니다. 적정 주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오면 저는 물량을 던집니다. 보통 요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10월 7일날부터 제가 리각 캔바이오 말씀드렸죠. 10월 8일날도 다시 한번 리각 캔바이오 말씀을 드렸었고 자, 뒤에 있는 차트가 그 당시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차트 모양이랑 같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각 캔바이오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11월 2일날까지 제가 리각 캔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각 캔바이오 결국은 몇 프로가 올라갔습니까?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날은 좀 이제 가장 근접하죠. 제가 실리콘2를 말씀드렸어요. 자,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요러한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 자, 11월 5일날 요렇게 성장성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게 나는 좀 먹고 싶다. 실시간으로 정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매집주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집주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하반기 대장주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조금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냐고 자, 이게 보시면요. 내부 자료 공유방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스 관련주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영상을 보시면요. 자, 밑에 하단에 제가 이렇게 조커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남겨놨어요. 더보기 누르셔도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텔레그램 어플이 없으시면요.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외부로는 좀 공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만 아는 정보죠.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가 안 되시는 주주님들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보유 종목이랑 평당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펀드매니저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펀드매니저였는데 제가 기관을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정보를 제공을 해도 결국은 제가 유명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일단은 정보를 제가 제공을 먼저 해드릴 겁니다. 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신 거 저한테 보유 종목이랑 평당가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